아래 상주일체에 닮아야 하주 제시한 김영래 대지문수 사립보설 대행보연 보살 대비완세음보살 폐원 본조원 지장보설마설 제시 김영래 영산당시 수불부처 십대 제자 십육성 오백성 독수성 내지 찬이배 제대하라 무량자비 성주 제시 김영래 성안동진 그발해동 역대전등 제대 주사 천하중서일 제미진수 제대 선지시 제시 김영래 시방산세 제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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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일체에 성가야 주 상주일체에 성가야 주 제대비 수화 정례 명운 가 피려 왕궁법계 최중생 자타일 시성불도 정독가 옴마니 벤메음 그냥 옴마니 벤메음 정금만 해요 노래로 안해봤어 안하시면 안하시면 오 마니 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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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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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니 베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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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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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